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계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라 아멘 생명이 됐다는 말은 생물,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 좀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면 사람이 아니란 말이냐라고 했을 때는 말씀해 보면 사람은 좀 아니라고 좀 위험한 말인데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생명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세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사람 것 말고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 이겨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오늘 우리 강단도 그 말씀 주셨거든요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으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세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이 돼야 되겠죠 오늘 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내 뇌에 이게 영향이 가는 것이고요 이 뇌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보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이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뇌에 영향이 가고 이 뇌에 영향이 가버리면 이게 영원한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것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왜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안 되냐면요 다른 것으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른 것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요 눈에 안 보이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듣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욕심이에요 나 하나님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니에요 그냥 나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욕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물질입니다 돈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부분 자리, 권력 이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욕심으로 거기다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성공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고 무조건 내가 하는 거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안 믿는 우리 청년들 또 하나에 안 믿는 어른들 또 아이들은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욕심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죠 실패도 실패고 성공도 성공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욕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이 뇌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눈에 안 보이는 욕심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욕심이 있죠 완전히 눈에 보이는 욕심 오늘 우리 강단에도 그랬거든요 40년 광야 생활 가면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고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금을 모아서 녹여서 금신상, 우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욕심이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얘기잖아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요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 돈도 우상이 되고 사람도 우상이 되고 어떤 특별한 철학도 우상이 되고 전부 우상이에요 골로스에서 3장 5절에 보면요 골로스에서 3장 5절에 보면 탄심 이 욕심도 우상이라 있습니다 이게 전부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욕심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욕심이에요 여기 다 끌려가는 거죠 이걸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결국 힘든 겁니다 세상은 결코 이게 좋은 세상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점점점 이상한 세상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으로 세팅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만 생각과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 이거 이끌어갑니다 지금 심각해요 어쨌든 여러분들 직장생활 또 지금 사회생활 또 인간관계 굉장히 어려워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더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욕심에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사람들이 검신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검신상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그리고 그 검신상에 그리고 그 검신상에 제사를 드리고 완전히 지금 사단 마귀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욕심 이걸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력한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게 진짜 영적 무기력입니다 다른 곳으로 세팅되어 있으면요 이게 영적 무기력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강단 1번 대지가 그거였거든요 결국엔 육신입니다 육신 육신의 동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이 기도도 전부 다 이거잖아요 육신이 이루는 거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보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 2, 3, 7 빛의 영답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뭔가 영적 세계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 아닌 전부 육신입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 자체가 여섯 가지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로 세상은 다른 곳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도 그렇고 오늘 청년국도 그래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세팅해라 그리고 말씀으로 현장을 보고 말씀으로 사건을 보고 말씀 가지고 어떤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일이 딱 있을 때 문제도 말씀으로 보시고 또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라 저도 지난주도 많은 사람도 만났고 또 많은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로 다 세팅되어 있잖아요 너무 좀 더 이걸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심각해요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니까 그 엉망장자 세금을 미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머스크 씨는 엉망장자 세가 53조 나온대 내가 자세히 봤거든요 얼마 나오냐고 보니까 엉망장자 세금이 53조 원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53조 원은 어느 나라 예산감만 먹는 건데 한 사람이 그렇죠? 다른 것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 사단, 마귀, 귀신들에 의한 완전히 틀린 세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당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눈에 보여서 이 사람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 끌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이걸로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요 눈에 안 보이는 뭔가의 영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가버려요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관인 청년들은 영적 세계 이거 모르면 똑같아요 육신, 또 내 동기로 다 끌고 갑니다 오히려 버리면 얻게 되거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동기나 내 육신적인 어떤 욕심 이런 거 다 버려버리면 우리와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채워줍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그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딱 당했는데 그냥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께 말씀 그대로 될 줄 믿고 그냥 맡겨버리면 다 돼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내 뇌, 마음, 생각이 그걸로 가득 차면 어느 날 이런 걸로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청년인데도 이래 돼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자칫하면 이래 됩니다 진짜 이래 돼요 그 여러분들 이제 12월이 되면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다 바뀌거든요 그때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바뀔 때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지만 또 사람도 좀 멀리합니다 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요 너무 이런 소리 하면 제가 좀 듣기가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 제가 강담 말씀 잡으면서 더 큰 비전 더 큰 비전은 더 큰 어려움과 환경에서 일어난다 했거든요 내가 당한 그 어려움과 불평분만이 하나님께 더 큰 비전을 가져라는 그런 응답으로 저는 늘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주에서 자꾸 그걸 불평분만으로 얘기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여기에 속해 있는 얘기하면 제가 사실은 좀 듣기가 거북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 동료들의 불평불만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다 여기 다른 곳으로 세팅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소리 하는 게 이걸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요 그 어려운 현장에서 딱 하나님껏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하게 하신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없었더라면 아니요 저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있어야지만 내가 잘 일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내게 붙인 겁니다 내 직장 동료를 왜 붙였냐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없어야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욕심입니다 욕심 눈에 안 보이는 욕심 눈에 보이는 욕심 전부 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다 버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채우라 하잖아요 그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가서도 그렇게 봐야 돼요 절대 직장에서 속으면 안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자꾸 속입니다 직장 동료가 속이고 직장 선후배가 속이고 직장에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자꾸 여러분을 속여요 이걸로 다른 것으로 세팅된 사람이 자꾸 여러분을 속인다니까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딱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듣지도 않아야 됩니다 다 틀린 얘기 다 욕심 얘기죠 눈에 안 보이는 욕심 눈에 보이는 욕심으로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그게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불평불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전부 불평불만이잖아요 40년 동안 40년 직장 생활을 마지막 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으로 세팅된 사람들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내가 하나님 것으로 세팅되어 있는 얼마나 큰 비전 세계보고만 보초고 합니까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래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라 제가 거기 자주 마트 가서 사면 우리 청년이 일하고 있는데 난 너무 우리 청년이 참 너무 이렇게 일하는 거고 반했어요 너무 성실하게 힘든 일들 속에서 웃으면서 하고 저보면 복사님 하면서 또 인사도 하고 제가 얼마나 우리 청년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너무 멋있다 직장 내에서 힘든 일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또 이렇게 서비스적으로도 고객들하고도 잘하고 또 직장 동료들끼리도 잘 지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청년이 저래야 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 좀 힘든 일을 하네 이런 게 아니고 저 속에서 동료들 또 선후배 그리고 고객들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된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그게 전도 선교예요 그런데 전부 다 다른 것으로 세팅된 거죠 사단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막 주장하고 고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도 보면 자꾸 고집 나 안 먹기 싫은 건데 자꾸 먹으라고 하면 고집하는 거잖아요 저는 멍멍이 이런 거 잘 못 먹거든요 그런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 옆에서 자꾸 먹으라고 하면 뭐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잘 안 먹으니까 내가 이런 말 듣기 싫은데 자꾸 이런 말 하는 것도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사람이 왜 여러분들 보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만날 때마다 시집 안 가나 장가 안 가나 좋겠어요? 누가 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나 내가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장가 안 가나 시집 안 가나 장가 안 가나 지집 안 가나 내가 몇 날 그런 소리 한다 싶었어요 이거 한 번은 뭐 안부로 물을 수 있지 그런데 그걸 매일 몇 시간 묻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행복한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이에요 고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의 고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이 사람한테 내가 해 줄 얘기는 오늘 메시지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건데 이번에 내가 아름다운 땅을 어떤 걸 차지할 건가 한 번 생각해 봐라 이게 맞는 말이지 이게 훌륭한 말이잖아요 지 생각으로 고집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걸로 세팅된 겁니다 본인이 사단한테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의 것으로만 세팅되기를 주님의 면을 추천합니다 말씀 외에는요 저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하는 게 낫고 자꾸 말을 한다는 게 내 고집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틀린 것도 틀린 거고 맞는 것도 틀린 거예요 희한해요 보고 말씀 외에는 다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제 주위에 있는 직장 생활 저는 불평불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야근하면서도 돈 안 받고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야근하는데 뭐 먹기 싫은 맥주하고 막 오징어 땅콩 이런 거 사다 놓는 거예요 난 안 먹는데 돈은 안 주고 아니 내가 스물 살 때 스물 살 때 지금 뭐 야근 시키면 뭐 1.5배 받잖아요 내 땐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스물 살 때 지금 30년 전 얘기네 30년 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야근 같은 소라고 그냥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면 근데 아무 불만 없이 했어요 왜 그냥 하나님은 자녀니까 아무 불만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언약 잡고 보금도 잡고 성실하게 주위 사람들 살려가면서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살려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라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면 다 이깁니다 창조적인 지혜도 오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만들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을 해라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의 것으로 세팅을 해라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할 때 먼저 위의 것 위에서 오는 걸로 세팅을 해라 위에서 오는 여러분들 혼자 위에서 오는 것으로 세팅이 딱 돼야 돼요 위에서 오는 게 뭡니까 4등전 1장 3절에 보면 하늘의 보호자의 축복 영적인 내용입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나한테 입하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잡혀서 막 이걸 따라갑니다 우리는 보호자에서 오는 그 축복 하나님의 나라 이게 위에서 오는 세팅인데 혼자 이걸 딱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떤 광야 40년을 가더라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라 4등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 충만이 나오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생령 성령 오직 성령 이거 알겠어요 내 직장 동력 알겠습니까 내 직장 선후배 상사 또 부하 직원 또 아래 사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거 위에서 오는 거예요 실제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걸 누려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만 시면 이 말을 어떻게 이거 알겠어요 다른 곳으로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이기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에게입니다 사단이 겁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이 겁내는 거 없습니다 억만장자 세금을 53조 내는 그 사람 겁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잖아요 이 존재가 이 존재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으로만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오는 혼자의 세팅 그리고 4경전 1장 1절 2, 3, 7의 빛을 발할 수 있는 2, 3, 7 나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걸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이게 이분이 내 안에 2, 3, 7 나라의 빛을 전하는 중요한 응답 위에서 오는 오늘 우리 강단 말씀대로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위에서 오는 거 이거 누려야 돼요 위에서 오는 위에서 내리는 이 것으로 세팅을 해라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건도 두려워하지 말고 직장도 두려워하지 안 해야 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 보금이 덜 됐다는 거예요 보금이 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이 내게 있는데 뭐가 그리 세상 것이 두렵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복하고 무릎을 꿇려야 될 존재 위에서 내리는 응답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정, 직장, 인간관계에서 이걸 누려라 이게 영적 사실이고 이게 영적 세계예요 이거 믿는 게 축복입니다 저는 갈수록 이게 믿어져요 이 응답과 이 축복이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것으로 세팅해라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세팅해라 내 속에서 세팅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세팅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지가 여기에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이래 따라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이거 회복해라 창세기 1장 27절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2장 7절 여러분들은 생령입니다 생령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 이거 누린 겁니다 생령 성령 제가 또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게 공문이잖아요 갑질당에서 또 극단적 선택을 했어 지난주잖아요 주무관으로 꽤 높은 7급 같은데 그리고 이 친구가 직장 내에서 공무원들이 갑질을 당해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결국 극단적 선택했는데 사진 한 커트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게 어머니가 이 아들 사진 갖고 막 배송통구하는 그 유서 나왔거든요 사진도 그게 한 컷에 찍혔어요 아 저거 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 생각하면서 이거 뭐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태예요 직장 생활 갑질하는 사람들이 이 상태고요 또 그걸 못 이겨서 뭔가 좀 그래되는 것도 이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살아 있잖아요 갑질해도 그냥 밥맛 좋고 잠 잘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갑질당해도 좋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좋고 여러분들 왜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셉은 늘 혼자였어요 모세도 외로웠어요 요셉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요셉은 동료들을 살렸습니다 요셉의 동료들 노예들이 요셉을 갑질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데 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속에서 세팅이 돼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그런 뉴스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직장 내 갑질당하고 왕따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 왜 벌어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살리라고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거예요 백퍼센트 제가 공무원 직위를 하는데 이 공무원 한 분이 술을 너무 많이 벗고 여자 공무원들 앞에서 바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자 공무원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당연히 신고하면 판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높은 우리 국장님하고 제가 다르빵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복음이 있는 분이니까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부서 이동시키고 여자 공무원분한테 사죄하고 그리고 이 국장님이 한 명 한 분 찾아가서 자기가 지도를 자문해서 일해야 됐다 근데 이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나 술 먹고 그런 시술을 했는데 물론 화면이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겠지만 이게 다른 쪽으로 전출 보내는 걸로 좀 하면 어떠냐 이분이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도 살리고 여자 공무원도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가지고 본인이 죄송한 것도 아닌데 보험관인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무리 잘 됐어요 이분은 술을 끊고 또 여자 공무원도 자기 정신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래 이제 용서해 주는 걸로 그리고 이 사람도 살리고 이분도 살리는 거죠 그게 직장입니다 그게 보금가진 국장님이에요 우리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르빵 하면서 그거 했다니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우리 직장 동료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건 쉬워요 그러나 사람 살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금 가진 사람 할 수 있어요 이거 내 속에서 이걸 세팅해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대로 우리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이 에덴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히브리스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들었죠 자 그럼 오늘 청년국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년국 메시지는 아 전부 이거 내 직장이 다 이렇구나 직장에 속가 있는 사람들 다 이렇구나 그럼 내가 저 직장에 가서 살리러 가는 것이다 근데 살리러 가다 보니까 내 혼자예요 내 혼자라고 또 착각합니다 외롭다고 생각해요 혼자니까 왜 외롭습니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 속에서 세팅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성령 에덴 말씀의 회복 이거 가지고 가는데 뭐가 그래 왜 그거 힘듭니까 바꾸러 가는 거죠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내가 가는 모든 인간관계를 바꾸러 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드리는 것이다 내 속에서 세팅되라 절대 오늘 우리 신명기 8장에 있는 대로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저는 직장 원망, 불평하는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내 속으로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저 사람 평생 사단의 종로롯 세상의 종로롯 진짜 뭔가 마귀에 종로를 하는 사람이구나 언제 복음 제대로 깨달을까 저는 걱정돼요 교회도 보면요 계속 원망, 불평합니다 나 이상하다 내가 이때까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가 뭐 어디서 오라 하면 좋은데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하나교에 있으면서 아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진짜 복음 붙잡고 전도만 하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만 전하는 거 해야 되겠다 제가 근데 여기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럼 제가 하나교회가 내한테 해준 거 뭐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내한테 해준 거 뭐 있고 우리 청년들 내만 괴롭히고 나는 기도하는데 이 청년들은 뭐 어쩌저쩌 그럼 이때까지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까 제가 복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많은 응답 주셨고 우리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많이 성장했고 또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명 만나서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한 이래야 되잖아요 대부분 교회 사람도 원망 불평 어쩌고 저쩌고 나 속으로요 그런 분들 보면 다른 것으로 세팅되어 있구나 그 뒤에는 사단이 지금 돌이군인 거예요 왜 그러냐 안 믿으니까 위에서 내리는 세팅 안 믿으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세팅 안 믿으니까 뭐가 그렇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한지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세팅해야 되는데 내가 틀린 건데 나를 안 바꿔요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좀 죄송하지만 축복이 없습니다 내 몸으로 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응답과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는 늘 너무 미안할 정도로 감사해요 막 응답받고 축복받으니까 너무 미안해요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뭐 많이 생기면 좋아가지고 혼자 왜 뭐 많이 생기면 그거 늘 단지 뚜껑 열어보면서 또 와서 단지 뚜껑 인내가면서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뭘 원해서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아 그러니까 불평, 불만, 불신앙 할 시간도 없고 그냥 감사해요 너무 막 할 땐 감사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때 이거 세팅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진짜 지금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면 안 돼요 절대 불평, 원망 심지어는 금시인상 만들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속에서도 세팅이 돼요 이게 치유 아닙니까 하나님 내 뇌 치유할 수 있잖아요 왜? 내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가득한데 이 뇌 치유되잖아요 분명히 치유합니다 이 뇌 치유되잖아요 이거와 연결된 내 영혼 보좌의 축복 연결되어 있잖아요 응답으로 내 속에서 세팅이라 만약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금요일 날에 민주를 만났는데 전도학교 마치고 그런데 갑자기 눈물 흘러가지고 제가 민주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고 내가 왜 눈물 흘리냐니까 내 딸을 저 서울로 시집 보내니까 막 가슴이 갑자기 국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뭐 이랬던 내가 어제 만나가지고 잘 가 소울로 살까 이렇게 기도할게 너는 이제 사모니까 교회에 사모 어제 또 우리 도이 결혼식에 가가지고 도이 웅비 무슨 현수막 걸고 사진도 찍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이 가정이 미션음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표정은 웃고 막 있겠지만 웅비 도이 이거 현수막 하면서 내가 이 가정이 미션음의 가정 보고 막 이럴 가정되게 해달라고 전무후무의 응답 저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제가 아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이런 응답이 오는구나 전무후무의 응답이 오는구나 나에게 다른 것으로 세팅돼가지고 열심히 이 욕심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된 나에게 전무후무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전문성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우에서 가보니까 또 메뉴가 세 개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케이크도 너무 맛있었거든요 제가 다라빵 갈 때 그거 몇 개 사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해도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케이크가 그런데 오늘 가보니까 또 세 개나 더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먹으면서 하 그런데 내가 기도했죠 아 이 메뉴를 계속 만드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이 속에다 가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전무후무 전문성 여러분들 직장에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 이거 없으면 가정생활에 이게 없으면 인간관계 속에 이게 없으면 이거 신분을 합니다 저는요 너무 부족하지만 제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 어떤 사람 만나도 저 뭐 그렇게 뭐 이래 하지 않습니다 복을 맞으니까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뭐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 관심도 없고 제 관심은 다른데 있고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오유재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전무후무에 전무후무 아침에 그냥 일찍 옵니다 와가 메세이 듣고 정리하고 이제 끝나면 다라빵 뛰거든요 다라빵 뛰고 뭐 지구에 뛰고 뭐 미션홈 제자도 훈련시키고 또 우리 내일도 만나요 내일은 대학 애들 만나요 몰래 왜 만나가지고 뭐 먹고 싶어 돼지 그래 돼지 물어 가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만나가 이 아이들한테 메시지 주고 언약 주고 그리고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문성 나의 전문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들 응답 아닙니까 우리 그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단임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좋아한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제자로 믿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단임 목사님 밑에 여러분들 잘하고 있고 하나교회가 본부의 응답을 받고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불평불만 나와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야 진짜 너무 우리 교회의 축복과 우리 단임 목사님의 축복인데 저는 제 축복이에요 제 어깨가 올라간다니까요 옛날에 안 올라갔는데 요즘 동기 목사들 연락 오면 와 뭐 요즘 아 그냥 뭐 별거 아닌데 그러네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그러는데 내가 교만한게 아니고 그냥 그냥 한옥에 그러고 또 유광수 목사님 계속 메시지 때문에 한 학교에 저기 전도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저쪽 교회 임직식 갔는데 또 한 학교에 전도자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인데 그 교회에 있는 단임 목사님 밑에 있다 이야 이거 전무 응답 아닙니까 저는 생각해봐도 이거 아니 이게 전무 응답이지 교회 2, 3, 7 5천 우리 차세대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민족 TCK 우리 지금 우리 청년국 예배는 안 오지만 우리 2, 3, 7 빛센터 그 우리 러시아 이번에 그 1위 1위 했어요 1위를 해가지고 이제 전국에 19개 우리 그런 팀들하고 뭐가 있는데 거기서 또 1위를 하게 되면 장관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장관상을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저 2, 3, 7 우리 랩런트 사회 가는 우리 청년들 2, 3, 7 빛센터 그게 전도 성교 2, 3, 7 5천 종족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 속에 있구나 전무 후무에 이만우에 부산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 기쁩니까 저는 이거 뭐 내 거 아닌데도 뭐 내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 거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뭐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도 기뻐요 그냥 여기 소속되어 있다는 게 우리 교회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응답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전무 후무에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는 그 업 이게 전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 가지 축복을 기도하면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어둠의 경제인데 빛의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반드시 빛의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업을 통해서 그리고 성교 경제 축복도 받아야 돼요 2, 3, 7, 5, 6, 7, 5천 종족 살릴 만큼 성교 경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랩몬티를 위해서 후대 경제 축복도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이 세 가지의 전무후무가 되라 이 세 가지의 전무후무가 되라 기도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그릇으로 된 사람들은 돈 나만 잘 벌면 돼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업이 빛의 경제 성교 경제 후대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전무후무의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응답 받을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내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내 월급이 이거 가지고 무슨 2, 3, 7, 5천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청년 아닙니까? 애입니까? 대학생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광야 안 들어가고 광야 앞에서 그냥 광야 가야 돼요 광야를 가야 가난이 있잖아요 광야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매출하기 오늘 신명기 팔짱 얘기 아닙니까?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 얘기하지 마라 무슨 세상 청년들 얘기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빛의 경제 성교 경제 후대 경제 축복받을 청년들이에요 정말 후무여요 이게 이 용답 속에 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라 생기 생령 우리는 그냥 사람들만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령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꼭 세팅해라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반드시 해야 돼요 아침 기도 아침 기도 눈 뜨자마자 준비해요 오늘 하루 호흡하면서 말씀으로 아침 기도 눈 뜨자마자 힘을 주십시오 호흡하면서 기도 성령의 충만함 오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거고 오늘 청년복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위의 것을 누리고 내 속에 누리고 하나님의 것 전무후무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침에 준비해요 허겁지겁 말고 아침 기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준비해라 낮에 기도해야 되겠죠 직장생활하면 바쁩니다 식사하시고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면서 양치질 3분 5분 하죠 양치질을 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있는 모든 일을 가지고 무식이 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낮 반드시 놓지 마라 식사하시고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시면서 낮 기도를 누려라 절대의 응답에 무식이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밤 기도하세요 밤에 모든 업무 다 마치고 또 여러분들 모든 하는 운동이나 취미나 또 해야 될 일 다 마치고 난데 밤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모든 약한 부분이 치유되도록 계속해라 호흡하면서 하나님 호흡하면서 내 모든 부분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라 저는 아 저는 맞다 저는 저도 메시지 받거든요 제가 전도자로부터 이 메시지 받으면서 맞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 물론 우리 청년 요청도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또 신변기 8장 말씀 강단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해라 우리 청년제자들이 내일부터 모든 현장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지역이든 만남이든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길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응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